아 드디어 뮤직비디오 저희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봐요 저희도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진짜 스태프분들이 보시길래 나도 보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보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도 와야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됐어요 잘 준비합시다 떨리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갑니다 아 진짜 떨립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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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요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아까 두 번째로 우리 배운 게 뭐야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마이 미 땅카 괜찮아요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마이 미 땅카 지원 시 많으신 후 꿈ає growing Milky hearing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야 붐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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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이거예요 붐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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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입 모양 해봐 시작 여러분 저를 비춰주시면 돼요 반죽 반죽 반죽이 물처럼 되어야 하는데 오 마이 갓 우리 너무 떡처럼 했다 시멘트 만드는 거 아닌데 국자루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저도 더 사랑 부탁을 신나요 질 수 없지? 내가 음악을 끝났어 기술가 비와이 별명이 엄지라는 걸 듣고 에이 무슨 사람이 엄지를 닮아 했다가 비와이를 실질으로 놀랐다고 아 그래요? 그냥 엄지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닮았어요? 노래 한 번 불러줘요 엄지쇼이라든지 어떻게 안 되나요? 닮았어 닮았어 엄지랑 오 좋다 벚꽃 케이크 여러분 벚꽃 봤어요? 벚꽃이 빨리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벚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되면 좋겠어 나무 안 돼 나무가 좋아하고 무슨 소리야? 안돼요 벚꽃이 예쁘잖아요 사와해 나무한테 나무가 좋다고 해 빨리 아니 벚꽃이 나무가 좋다고 해 나무가 좋아해요 근데 벚꽃이 좋다는 게 나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임 좋아하는 음식은 다 잘 먹고 먹는 건 다 좋아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리 대가리나 이런 식으로 매장탕 좋아해요? 머리는 좀 매장탕이요? 죽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뱅는 거야? 아 안 positively 내게 뱅는 거야 표지 머리 허융 내게 뱅이 뭐 먹어 아무것도 안 묻네 뭐 먹어 공채만 먹겠지 응 공채만 먹네 엄청 가리네 유리 스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 머리 ㅅㄴ거예요? 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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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땡겨 네 이게 왜 호동아 호동아 갑자기 땡겨 네 이게 왜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일에서 이렇게 하시지 그래 어떻게 하는 거지 김준아 씨 이렇게 하면 하시지 조금 했더니 말문막혈 하셨어요 얘는 좀 이상하다 네 네 어떻게 행복을 누르세요 서지 씨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을 누르세요 서지 씨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블랙 앤 핑크 블랙핑크 무슨 뜻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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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피 무서운데? 아피가 있어 언니! 나 잡고 싶어 아 무서워 나도 찍고 싶은데 다른 멤버들도 보고 싶죠? 진짜 무리로 만족하지 않는 거 다 알아요 아 또 언니 진짜 무리 봐봐 척척 미스트 아 정말 아 진짜 미스트는 문샷? 10개 정도 해야 돼 예예예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예 너를 알아? dx 0 루 렜 렙 allegedly 두는 Jej 김승아 두는 렘 달곤이한테 너무 귀여운 냄새, 냄새 뺏어야겠다. 달곤이 니트로 지금부터, 쥐 수아가 과거 지금 시작이, 쥐 수아가 기대서 근데 옷이 즐거운 상황이 뿜이야? 그가 중요하지 않나? 아니요? 네? Look at her! Look at her go! She's enjoying herself! without one single goal she's still having fun Not a single goal yet but she's still having fun 진짜 웃겨 야야 Bumumumum 너 독감주사 맞았어? 아니요 아직 못 빠졌어요 맞으면 될까? 아니 맞았어요 아니? 어떡해요 우리? 난 독감 좋아해 버틸 수 없다고 really really 지착할 만큼 원한다고 really 진짜 really really want me 말해줘